그런 말 있잖아요. 기왕이가 끝난 거다. 저는 3점이거든요. 뭐 아무래도... 좀 거리 좀 둬도 될까요? 여자친구분 이렇게 딱 방에서 이렇게 입고 나 방이라고만 하지 말고 빠밤 호호호 아 너무 놀라웠어 모두 통틀어서 봤을 때는 1등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전부터 인터넷에서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섯 패션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섯 패션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진짠지 과연 어떤 패션을 좋아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20대, 30대, 40대 남자분들을 게스트를 모셔서 어떤 패션을 가장 좋아하는지 1위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양한 느낌의 5가지 착장을 준비했는데 거기서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매긴 다음에 어떤 착장이 가장 좋은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20대 김윤욱이라고 합니다. 20대 분은 평소에 어떤 착장으로 주로 입으세요? 깔끔한 거를 제일 선호하고 있어요. 튀는 거를 도전해보기도 어렵고 그냥 얼굴 믿고 얼굴 돋보이에게 깔끔하게 입는단 말이에요. 막 입어도 좋아하던데 이런 느낌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영락으로 활동하는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무슨 인형을 들고 오셨어요? 저보다 더 많이 꾸미고 와가지고 평소에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나요? 이게 가방이에요. 안에 다 짐이 들어있는 거여서 소중하게 들고 다니는 저의 예쁜 가방 중에 한 마리입니다. 영락 씨는 어떤 패션을 주로 입으세요?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지도 이런 신은 거를 많이 좋아하는 편이고요. 악세사리도 많이 끼고 자리에 따라서 20대 분처럼 깔끔하게 입기도 해가지고 좀 다양하게 입는 것 같아요. 저는 패션 관련된 꿀팁과 신발을 중점적으로 리뷰하고 있는 유튜버 원희또사니 원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희님 평소에 어떤 룩을 자주 입으세요? 신발을 먼저 고르고 이제 룩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유행하는 것도 입었다가 아저씨처럼도 입었다가 이 둘을 섞어놓은 느낌으로 해서 평소에 잘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양한 느낌의 5가지 착장을 준비를 했는데요. 왜 이 점수가 나왔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어떤 이유를 적었다고 해서 욕을 먹는다거나 하는 그런 것만 방지해 주신다면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댓글 살살 좀 써주세요. 너가 쓰던 힘에 대해 뭘 알아 이런 식으로 하면 가볼까요? 쓰슝 자 첫 번째 착장인데요. 깔끔 단정한 프레피룩 스타일입니다. 남자들이 좋아한다는 플리츠 스커트에 흰 셔츠 그리고 백팩까지 반 스타킹 이런 것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입어봤어요. 점수를 써주세요. 아... 슈퍼 애니여가지고 상황을 또 대입해야 된단 말이죠. 본인은 몇 점을 기대하세요? 저는 10점이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착장이거든요. 어? 이러면... 괜찮습니다. 부담 가지지 마세요. 그럼 점수를 공개해주세요.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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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혹님은 왜 5점을 주셨는지 학생복이 좀 안 예뻤었어서 아... 그럼 이게 안 예쁜 학생복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학생복 자체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 학생복이라고 하시는... 교복? 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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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 이 나이 때는 학생복이라고 설명하고 그런 게 아니죠? 아 예 예 예 예 7점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일 무난하고 유행 안 타는 스타일 아닌가요? 괜찮고 깔끔하게 입었네 이렇게 하는 생각이 좀 더 큰 거 같아요. 궁금한 게 윤혹님은 소개팅을 했을 때 여자 이렇게 입고 왔어요. 그럼 별로예요? 아니 5점이 별로도 아니라고요. 하하하하하하 화나셨어요. 민감하네 20대가 지금 5점 적으니까 너무 꾸미지도 않은 듯한 기본에 충실한 내가 어떻게 입어야 될까도 밸런스를 좀 볼 거 같아요. 영한 느낌의 저런 룩을 내가 어떻게 같이 맞춰줘야 될까라는 생각?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만점에서 조금 내려온 점수? 소개팅에 이렇게 입고 오면 좀 부담스럽나요? 소개팅에서는 오히려 오케이 괜찮게 입고 와주셨구나 할 텐데 오히려 이제 일상, 데일리로 같이 다닐 때는 내가 너무 나이 들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거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착장으로 가볼게요. 수숑! 수숑! 두 번째 착장인데요. 여성분들이 꽃무늬 원피스 이런 거 많이 입으시잖아요. 퍼프 소매 이런 들어간 디테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또 이 원피스가 약간 내리면 오프숄더 스타일로 이렇게 입을 수가 있어요. 신발은 두 개 있는 신발을 신었고요. 뭐 비닐이 달랑달랑 거래요. 양말 자국은? 아 양말 자국! 이런 미니백 상큼하게 한 번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반묶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서운할 뻔했네. 수정하겠습니다. 7점을 주셨는데 왜 7점을 주셨나요? 한강에서 아들이 할 때 예뻐 보이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반묶음 머리가 되게 잘 어울리셔서 아 반묶음을 좋아하네. 개인적으로는 채도가 밝아서 그것 때문에 조금 깎이지 않았나. 3점! 정말 개인적으로 제가 꽃무늬 원피스를 제 주변에서 가장 많이 입으시는 게 저희 어머니인데 물론 스타님이 너무 잘 어울리게 코디하시고 가방도 너무 포인트가 예쁘게 잘 들어갔는데 제 개인적으로 꽃무늬 원피스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일단은 처음에는 5점을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조금 부담스럽기는 해요. 민망할 때가 가끔 있어요. 너무 짧다! 그런 거 있는데 5점이었다가 7점으로 된 이유는 반묶음! 굉장히 여성스러움을 한껏 쫙 올려주면 혹시 한 번 풀어주실 수 있으세요? 큰다면 느낌이 또 다를 수도 있겠는데 이러면 이제 5점! 근데 편하게 점수 주라고 하셔놓고 되게 연연하시네요. 개인적으로 꽃무늬는 베게 리넷을 끝났어야 했는데 짠! 이번에는 스트릿 캐주얼 힙한 느낌이랄까? 박시한 티셔츠에다가 와이드 팬츠, 베레모, 칠렁거리는 목걸이, 옆으로 매는 가방까지 해서 힙한 느낌으로 입어봤습니다. 점수를 공개해주세요! 나 지금 너무 깜짝 놀랐어. 오히려 이쪽에 저는 높은 점수를 줄 것 같고 이쪽에 낮은 점수를 줄 것 같았는데 10점 만점 주셨는데 왜? 왜 10점 주셨죠? 왜냐하면 딱 봤을 때 귀엽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말 있잖아요. 기왕이가 끝난 거다. 그리고 그런 모자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바지랑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사실 이게 세트 상품이에요. 어쩐지 저도 10점을 드릴까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유행이 좀 지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만약에 여기에 이제 캠프캡이나 어? 자... 바로 바꿔 볼까요? 아 그치! 18점 드리겠습니다. 볼캡 같은 거 무난하게 쓰면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딱 지금 이 코디가 전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5점을 줬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아하는 룩이에요. 만약에 이 자리에 내가 아니라 다른 내 친구들이 앉았으면 몇 점을 줬을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내 와이프가 입었을 때라던가 부담스러워요?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 할 법한? 룩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30대로서는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짠! 자 이번에는 스포티 캐주얼하게 입어봤는데요. 딱 달라붙는 크롭티에 치마, 레깅스, 운동화 요즘에 또 이렇게도 많이 입으시잖아요. 외출복인 거죠? 다양한 상황에서 봐주세요. 점수 많이 받고 싶으신 것 같은데 썸녀 혹은 여친이 이렇게 입고 나왔다. 어디에 갈지는 모르겠어요. 자유롭게 상상을 해주세요. 저는 3점이거든요. 뭐 아무래도 좀 거리 좀 둬도 될까요? 운동복에 일상복 제 나이 또래에서는 신경이 쓸 것 같아요. 너무 딱 붙는 옷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 분이 이렇게 딱 방에서 이렇게 입고 나 방이라고만 하지 말고 난 밖에서 볼 거야. 뭐 동네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0점을 줬겠죠. 만약에 그거 마저 실었으면 5점을 드린 거는 이제 진짜 반반으로 외출복으로는 정말 별로일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집 데이트한다. 간단하게 슈퍼 같은 데 간다. 이 정도만 하면 딱 집 앞에 나갈 때 입는 옷 정도? 놀러가면서 휴게소 같은 데 갈 때도 저는 좀 사주 경계할 것 같아요. 너무 좀 달라붙고 이래서 달라붙고 이제 레깅스를 입고 다닐 때도 보진 않을까? 엉덩이 보는 거 아니야? 딱 지금 든 생각이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어서 바로 계곡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옷 자체는 이상하거나 그런 게 없어서 휴게소 막 들려서 알감자 까먹으면서 그런 느낌으로다가 자 마지막은 깔끔하면서 팔도 적당히 내려오고 가슴 라인도 많이 파지지 않은 하객룩 같은 그런 느낌을 입고 약간 기상캐스터 분들이 입을 것 같은 빠밤 날아다 그렇게 놀라울 일인가요? 너무 놀라워 왜 8점을 주셨죠? 호불호가 그냥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쁜 것 같아서 그래서 8점입니다 여자친구랑 썸녀가 데이트를 할 때 이렇게 입고 나왔다 미리 말해줘야 돼요, 저한테 아 같이 좀 중요하지, 중요하지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이렇게 깔끔한 룩은 워낙에 호불호가 없는 스타일이고 가장 단아하게 보일 수 있는 옷이니까 10점 만점 10점? 저는 10점 나이도 나이겠지만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떤 장소에 가든 모두가 납득하고 모두가 이쁘다고 할 만한 그런 룩인 것 같아서 그래서 10점을 드리게 된 것 같아요 맞선에서 맞선? 당연히 아 신경 써주셨구나 약간 그런 깔끔함도 있고 단정한 모습도 있고 점수를 집계를 해서 어떤 착장이 1등이고 어떤 착장이 꼴등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1등일 것 같아, 그죠? 난 1등일 것 같은데? 운동복이 꼴등이고 자 집계를 해봤는데요 20대분에 1등은 와이드 팬츠 코디 캐주얼 룩을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30대도 똑같이 캐주얼 룩을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40대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다나한 룩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20대, 30대, 40대를 모두 통틀어서 봤을 때는 1등은 바로 다나한 룩이 2등은 캐주얼 룩 몸매 라인을 다 가려서 선호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자유롭게 입어도 되겠습니다 3등은 프레피 룩 맨 처음에 입었던 거 4등은 꽃무늄 원피스 그리고 꼴등은 스포티 룩 운동 갈 때만 입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오늘 결과에 다들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오늘 촬영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사실 정말 폐할 옷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자 패션이 어느 게 있는 건지 좀 알아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좀 알게 된 거 같아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딱 어떤 옷을 좋아한다 어떤 옷을 싫어한다는 없고 제가 친구가 입으면 뭔들 안 입히겠습니까? 이 자식 봐라 스포님은 일단 모든 룩이 다 잘 어울리셨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마시는 사이트 근데 거기 적으신 건 뭐예요? 음원 사이트 그게 뭐예요? 1년 반전인가요? 마지막에 나왔던 앨범인데요 한 번씩 들어봐 주시면 굉장히 좋은 곡이니까 사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예요 40대의 시선도 20대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게 느껴져서 좋았고 원인또삿니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웃어요 웃어요 이번에는 연령별 남자가 가장 좋아하는 여자 패션을 한 번 꼽아봤잖아요 싫어하는 여자 패션도 있잖아요 다음 편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와요 안녕 쑤쑤 쑤쑤 타고